청년을 불꽃놀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. 우리 청춘도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불꽃놀이라고 생각합니다. 청년은 도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청년 시기가 어떤 걸 자기가 하고 싶은지 찾아가는 시기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전하는 시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청년은 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청년은 하늘이다. 하늘 되게 맑고 푸르잖아요. 더워진 시간들을 좀 더 맑고 푸르게 사셨으면 좋겠어서 청년 하늘이다. 하늘처럼 맑고 맑고 푸르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분들이 청년은 하늘이다. 하늘이 한 번씩 담아야 해. 청년은 하늘이 한 번씩 담아야 해. 청년을 지켜봐야 해. 청년이 한 번씩 담아야 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